ovichig music Archbiziert 어우쒸 난 등이 두꺼워서 목이 안 닿네 흐..근육을 좀 빼야되나 대한민국의 평균남성분들이 공감 못하시겠지 저처럼 키가 작거나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의자에 앉으면 기본적으로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얘가 너무 좌판이라고 하는데 얘가 너무 길어서 얘의 허벅지 뼈가 다 못 닿아서 이렇게 앉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난 분명히 의자에 기댔는데 목이 이렇게 안 닿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서글프게도요 키가 작아서 다리가 안 닿는 건데 키가 작아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등이 두꺼워져서 목이 안 닿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아무리 좋은 의자에 앉아도 편안하다는 의자를 못 받아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의자를 앉을 때마다 불편했고 특히 저는 또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항상 의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의자를 고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자에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항상 이렇게 서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전판이라고 하죠 여기 앉아있다 보면은 다 공감 하실 거예요 여기 슥 그러고 미끌립니다 미끌려서 어느 순간 보면 이러고 있죠 그런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완치가 아니라 항상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케어를 잘해주려고 하면 어쨌든 이 허리로 쏟아지는 부화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의자가 내가 앉았을 때는 허리에 대미지가 안 맞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저한테 맞지 않는 의자는 지금 딱 봐도 지금 여기랑 여기에 힘을 허리가 다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허리가 기대질 못하니까 허리가 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항상 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스쿼트보다 레그 프레스를 좀 편안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등받이 패드가 내 몸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되게 편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촉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몸에 체중을 많이 분산시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감을 얻고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의자도 사실은 내 몸과 많이 접촉해 있으면 많이 접촉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사실 저희가 이 오피스 체어라고 하면은 뭔가 사무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만 엄청 중요할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사무용 의자를 정말 좋은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동할 때도 허리를 보호해야 되지만 운동할 때 이외에는 허리를 더더욱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허리를 최대한 아껴야죠 허리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의자만큼은 진짜 좋은 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의자를 이번에 갈게 됐고 이렇게 의자를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자 뒤에 사실은 제 맞춤 의자라서 여기 보면 막 블리스 의자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한테 직접 맞는 사이즈들을 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제 개인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맞춤형이다 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색한 이유가 그냥 타입 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내가 저 안에 속하면은 그냥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인식 때문에 맞춤형에 대해서 인색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가서 봤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조점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하드웨어를 많이 제작해 본 입장으로서 뭐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서 비슷한 경우의 수 조합해가지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회사만의 미세 조정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2만여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한 거라는 걸 깨달았고 실제로 제가 그거를 지금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일반인 체형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딱 맞는 의자를 저는 지금 처음 앉아봐요 태어나서 그래서 이 의자가 지금 너무 편해서 뭔가 좀 과장 못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큼 편해요 진짜 딱 뭔가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여기 앉아있으면 지금 앉아있는 걸 보면은 제가 정말 만족스러운 거 이 좌판의 길이가 저한테 딱 맞아요 딱 맞다는 게 제가 허리는 딱 기댔으면서 이 허벅지 길이가 딱 맞아서 이 앉아있는 느낌이 너무나 편해요 원래 기존 의자들은 제가 대부분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렇게 앉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너무 길다보니까 그게 딱 맞고 그리고 이 높낮이로 딱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편한 느낌을 받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등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아마 헬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등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자에 앉으면 이 목이 사실 안 닿거든요 이렇게 약간 떠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목 각도 조절이 돼요 각도 조절을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실제로 각도 조절을 했거든요 15도 정도 상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앉으면 모든 몸이 지금 닿고 있어요 모든 몸이 닿고 있다는 말은 제 체중을 싹 다 여기서부터 다 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고 내 몸에 받는 부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의자가 다 내 몸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합니다 솔직히 어떤 자세에서 편안함을 느끼냐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의자를 맞추기 전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합니다 나의 성향과 앉는 습관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한테 맞추는 의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관을 가보는 거는 사실 내가 의자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이 의자에 앉아보기 위해서 체험을 해보러 가보는 것도 좋을 정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인 체형에서 평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속하는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되게 가서 좋았던 게 거기서 한국인 표준 체형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기관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공유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리스 님도 너무 편안하게 잘 쓰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 가서 이제 전 재밌게 봤던 게 소재가 그냥 일반적인 의자들과는 되게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 오브라는 회사는 40년 동안 3대째 의자를 만들어오고 있다 해요 그래서 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 소재 소재 하나가 좀 다 이렇게 특별하던데 기본적으로 제가 일반적인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미끌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의자의 소재 때문인데 보통은 대부분 좀 미끌미끌한 소재를 많이 쓰는데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를 써요 근데 스웨이드를 쓰면 딱 할 것만 같지만 안에는 또 되게 푹신푹신한 폼이 있어서 되게 푹신하면서 뭔가 마찰력이 있어서 내가 절대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의자는 프로라는 제품인데 이 프로는 팔걸이의 높낮이 그리고 앞뒤의 위치 조절 이런 게 같이 되거든요 제가 스마트폰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당겨서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저 독서하는 걸 좋아하는데 독서할 때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아요 눈높이에 책을 두는데 팔걸이를 올릴 수 있고 팔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책이 이렇게 딱 좁으니까 책은 좁게 넓은 책은 넓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물어봐도 엄청나게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장점 디테일 해도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운동하는 분들이 사실 구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한해서만 구매를 확 이렇게 화끈하게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런 면역에서 봤을 때 이게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성비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가성비를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자 제대로 사자라고 해서 사실 오피스체어도 찾아보면 100만원대 넘어가는 건 수수룩 빽빽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내가 한 번 써서 평생 내 몸을 책임지는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품들이 굉장히 50만원대부터 15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이즈 오브 체형은 딱 한 중간 단계에 있는데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산다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도 적은 가격이 아니고 내 몸에 딱 맞춘 거다 보니까 체형이 많이 변하는 걱정 이런 것도 들면서 사실 AS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엄청나게 큰 고장이 있지 않는 한 1년 무상 AS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AS를 고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S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고 그리고 사실 이런 하드웨어를 살 때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파트 하나하나를 구매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이 사이즈 오브는 기본적으로 자체 생산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하나하나가 구매가 가능해요 그런 점이 정말 의자는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쓰다가 뭐가 하나가 없어져 그럼 의자 전체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생산 제품들은 그런 또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의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이버에 한 번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사이즈 오브 체어라고 여러분도 한 번 검색해 보세요 이 후기가 주장인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긴가민가하고 체험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즈 오브의 체허를 광고받,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이게 한 번 꼭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표님께 양해를 구해서 총 10분의 구독자분들의 무료 체험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무료 체험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체험권이 한 3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꼭 한 번은 한 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한 시간 정도 체험하거든요 한 시간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기 맞춤형 의자에 앉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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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